언니가 이렇게 이리와! 언니가! 와우! 언니가! 우와! 조금 응아했다! 잘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소민의 고미팅이요! 소민의 고미팅이요! 소민의 고미팅이요! 소민의 고미팅이 여우가 조금 걱정하는 것 같아. 굳이 쪼꼬미가 누워있는데 여우가 오가지고. 쪼꼬미가 배에서 꼬룩꼬룩 소리가 나지. 응, 그랬죠. 쪼꼬미를 어젯밤에 똥을 안쌌어. 그래서 가스 채워가지고 배에서 꼬룩꼬룩 하는 거잖아. 똥 싸라니까. 에이, 사러웠어? 그래, 똥이 안 나오는데 똥을 싸라 그러네. 저런 거 보면 너무 신기해. 꼬미가 아프면 옆에 가셨다고. 붙어있고요, 엄마. 여우가 잘 보살펴준 꼬미. 둘이 맨날 싸워도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야. 손잡고 있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쪼꼬미가 너무 OAOAi 너가 다행이다? 으흠, 너무 귀여워. 아하, 아하아. 아하. 이거 어디서 그런ahr? 아 아 5 어 5 으 으 으 잎이 웅 잘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배 아프니까 산책가자. 산책가자. 여우 이리 와봐. 형이 또 산책가자. 여우야 빨리 나와. 여우 두고 간다 그러면. 배 아픈 때 최고의 약은 산책이야. 가스를 빼야돼. 여우! 여우는 안갈거지? 여우 잘있어 안녕. 우리 간다. 여우 안녕. 여우 빨리 와. 여우 진짜 안오는데? 여우야 앉아있으면 어떡해 빨리 가. 빨리 나와. 빨리 나가. 빨리 나가. 여우야. 여우야 그냥 나가버리면 어떡해. 목줄아 봐. 목줄아 가는데. 가자. 똥똥이 데리러 왔다. 끝. 목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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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솜송. 쭈꼬미 배가 아프대. 쭈꼬미 배 아프지마. 만져줘. 집에 가다 만져줘. 그래 집에 가다 쭈꼬미가 만져줘 솜이가. 너는 지금 걸어야 이게 배가 낫는거야 가스가 나와야 된다고 배가 아플 때는 많이 걸어야 돼 원래 사람도 많이 걸어야 돼 여기 되게 예쁘다 이런 데가 있었네 엄마 아빠도 몰랐는데 소미가 알고 있었네 도착 가도 와요 이제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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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 Osman 이 quindi 어디에 rumble compul 응? 어디 가는 거야? 마구 뱅 진짜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는 저 혼자 있었는데 이내나야 이내나 혼내나야 이내나야 여기도 이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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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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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내나야 우와 쪼꼬미 응아했다 잘했다 잘했다 쪼꼬미 아빠 치워주세요 쪼꼬미가 치울거야? 아니면 지지야 아빠가 나야지 가자 쪼꼬미 배 안아프겠다 농사 쓰니까 기분 좋지? 우리 아빠 잘했어 잘했어 쪼꼬미 아빠 잘했어? 쪼꼬미 기분 좋아보이는데? 이제 타고 갈거야 자기 똥쌌으니까 이제 이것저것 갈거야 진짜 웃기네 너 왜 이렇게 맨날 안 걷고 이러니까 가스 차이고 이러는거야 너 걷고 이래야 가스 빠지고 그러지 맨날 안 걸으려고 잔소리하니까 엄마 안 쳐다보는 것 봐 아 너 진짜 웃기네 진짜 자 이제 집에서 돌아가자 쪼꼬미 똥 샀으니까 아이고 앉아서 가니까 좋냐? 나랑 빨리 엄마가 잡아먹er 우리 아빠 왜 이렇게 믿을거야 왜 부러워 ㅎㅎ 그게 안보이지 ㅋㅋㅋㅋ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내가 부러워 그거야 으악 아 무서워 육수 쭈꿈 기분좋아졌어? 쭈꿈 기분좋아졌어 이제? 육수 육수 이게 뭐야 일찍이구나 뽀뽀뽀뽀 뽀뽀뽀